전 국민이 오늘 국회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. 세계 각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.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.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? 네? 그러게 그렇게 오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오네요.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. 가라, 이 자식들. 따로 있습니다. 따로 있습니다. 이태리사로 결정 드릴 겁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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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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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안에 대한 투표 불속립은 국가의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조차 판단하지 못한 것입니다.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합니다. 산회를 선포합니다.